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와 한몸인 세대기님 하고 또 또 헤루질 나왔구요 저기 게작살림 같이 동출나왔구요 어제 여기서 꽃게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수중 헤루질 채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구요 바로 출발할게요 출발 짠 짠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게 물 들어왔을 땐 좋아요 밖에서는 들고 다녀야 되니까 싫고 그치 뭔가요 뭔가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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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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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 우와 야 폐대기님 이게 오오오오오 야 진짜 와 이거 말이 됩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와 진짜 크다 자 발로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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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차서 잡았습니다 대박 잘 나오시나요 여기 엄청납니다 찍으세요 찍으세요 이야 진짜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야 사이즈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와 대박이네요 톱도가 넣으세요 넣으세요 손벌 감사합니다 이야 대박 있어 있어 우와 엄청 크네요 여기 또 있잖아요 사실행 여기 어 여기 그러네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죠 여러분 저는 뭐 찢기 없이 다 이렇게 손도 잡아요 여러분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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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요 물려줘야지 살을 주고 뼈를 취해야죠 하하하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하하하 오 여기도 사실인가 쫘아 벌리고 가고 있죠 여러분 뽕 하고 딱 잡으면 아 너무 작아요 근데 그쵸 귀엽죠 근데 너도 보내주세요 여러분 아유 또 학궁치 친구 보이시죠 너도 자 오 잡았다 잡았다 여러분 하하하하 손으로 학궁치 잡았어요 야 학궁치 오 뭐냐 너 너는 뭐니 너는 뭔가요 박하지 오 꽃게 사이즈 나쁘지 않죠 여러분 야 나쁘지 않죠 야 이거 괜찮죠 야 이 정도면 괜찮죠 와 대박 야 여러분 여기 또 있죠 또 있죠 또 있죠 또 있죠 여기 자 밟고 여러분 아 작다 넌 작다 너는 방생 방생 하하하하 하하 잡았는데 작죠 아 아 자 너도 엄청 크다 패대기님 큰거 잡았는데 씻게로 아쉽다 뭐야 여기 뭐가 있어 어? 여러분 홍맛이 나와있는데? 홍맛이? 야 뭐야 아니 왜 홍맛이 나와있어 뭐냐 이거는 자 어? 뭐야 야 소라 야 소라 좋습니다 야 사이즈 괜찮습니다 여러분 야 괜찮죠 네 여기 또 하나 뭐 있었는데 야 또 소라 또 있죠 여러분 하나가 있으면 또 있어요 이게 뭐야 홍맛인가 홍태는 안보여 또 소라가 또 소라입니다 여러분 홍맛인가 했는데 소라 근데 너무 작죠 야 한입 소라 저기 방생 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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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물? 소라 유물 용맹이 아냐? 아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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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가 나 물었어 아 아 뭐야 이거 뭐 물어요? 어 물었어 물었어 뭐해가 조개 아니야 조개 아 키조개? 아 아 뭐야 뭐야 아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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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뻔 왜요 손을 아니 잠깐만요 이거 자꾸 들어가 자꾸 들어간다고? 키조개인가? 설마 대박 대물키조개? 뭘까요 되게 궁금하네요 섭질하고 계신다 수중 섭질 섭이 물속에 잠겼어 아 아프다 문다 키조개 문답니다 여러분 나 이런거 처음이야 나와라 흔들어서 빼야되는데 흔들어서 사 사 흔들어서 저 찍어 준비 되셨나요? 아우 찍고 있습니다 wave . 진짜 와 round uewo 대박이다 여러분 와 와 Lon 와 와 잡아보고 싶었는데 와 와 진짜 크다 와 와 와 와 와 저도 와 와 우와 살았어 그러니까 얘가 아주 무거하니까 무게도 엄청나요 진짜 크다 비싸죠 키조개 대박 여기 와 잠깐 어디가 와 진짜 키조개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아까 이것보다 더 큰 거를 하꽁치 손으로 또 잡았어요 여러분 하꽁치 보내줘야지 자 뭔가 오 여러분 이야 피조개에요 피조개 피조개 잡았어요 피조개입니다 피조개 하나 득 이건 뭐지 와 골뱅이가 이렇게 많네 또 방탱 이건 뭔가 어이 뭐야 이거 오 여러분 우와 이거 뭐야 자꾸 골뱅이만 이렇게 나와 여러가지가 아이차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게 골뱅이가 이렇게 큽니다 근데 방생 여기도 꽃잎이 하나 있는데 자 보이시나요 이야 근데 작죠 아 방생 아 또 골뱅이 어휴 골뱅이가 추워 이야 이거 보세요 이야 이 살집이 이거 뭔가요 여러분 야 너 왜 안들어가 야 너 왜그래 무섭게 야 이제 들어간다 이야 진짜 살집이 엄청 크네요 자 또 한마리 지금 자 아 진짜 작죠 아 보내줄게요 여러분 잘가 홍당 이건 뭔가요 어 뭐 어 어 어 아이 꽝이네 두 선생님도 안 들어가 있고 어 어 이거 소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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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꽝이 아 자꾸 꽝이에요 여러분 아 진짜 어 작살림 한번 작살림 네 잘 보네 작살 외우고 좀 제가 전살리가 좋아요 하하하하하하하 예 아 맞아요?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더욱 더욱 오 안 작아요? 왜 이렇게 소리 났는데 어 촉수 뭐야 아니 이 말이야 너무 났다 야 이거 이거 맞아요? 홍마 맞아요 이거? 야 진짜 이렇게 조그만 홍마도 처음 봅니다 촉수만 대빵 크고 여기로 가 하하하하 여러분 오늘 어 헤루질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구요 어제 꽃님이 많이 나와서 또 기대를 하고 왔는데 수은이 또 어제보다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애들은 사실은 좀 많았는데 큰 애들은 다 하나도 안 보이더라구요 그래도 재밌게 어 헤루질 했구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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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